내가 17살 때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어요. 아니, 내가 진짜로, 진짜로 완전히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고 이 집 커피 정말 맛있네요. 그때 내가 제대로 본 거죠. 아, 세상이 정말 이런 거구나. 정말 이 앞에 이미 다 있어요. 그리고 이미 다 완성되고 마시다 죽죠, 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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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